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명사의 영어 어록 그 주제 지난번에 이어서 가십 오늘은 루머 이것에 대해서 루머를 전하는 놈, 퍼뜨리는 놈, 믿는 놈 이런 제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밑에 보시면 류첼굿 류치라는 미국의 작가 이분의 어록도 실었어요.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 봐요. 여기 그림 좀 봐주세요. Speaking ill of somebody who is not present Speak ill of는 욕하다의 뜻이고요. Present는 현재에 존재하는, 있는 그러니까 Somebody who is not present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Speaking ill of, 욕하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Rumors are carried by haters, spread by fools, and accepted by idiots A healthy mind does not speak ill of others 단어를 보면 루머 많이 아시죠? 헛소문 carry 운반하다 hater hate 미워하다 그거 하는 사람 증오자 spread spread 퍼뜨리다 이 동사는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아요. spread accept accept 받아들이다 idiot 멍청이 바보 speak ill of 뭐뭐에 대해서 욕하다 그럼 칭찬하는 건 speak well of 하면 되고요. 자, 본문 다시 정리하면 rumors are 이 rumor라고 하는 헛소문들은 are carried by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 나오면 수동 때 운반되어진다 퍼뜨려진다 by haters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멀리 전해지고요. spread by fools 이때도 spread가 are spread의 과거 분사예요. by fools 바보에 의해서 퍼지고 and accepted by idiots 멍청이는 그걸 다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accepted by 역시 rumors are accepted by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 수동 때 are carried by are spread by are accepted by 이렇게 됐네요. a healthy mind 건강한 마음은 does not speak ill of others 남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이 문장은 are carried are spread are accepted 이 수동 때 구조였어요. 자, 여러분은 이 역할 중에 주로 어느 역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가져온 이 단어들이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 볼게요. 몇 가지 아주 귀한 표현이 있는데요. content 기꺼이 뭐뭐 하려는 criticize 비판하다 이 비판이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ear shot 이 난말 아세요? ear는 귀고요. shot 하면은 뭐 주사에 한 방도 되고 그래서 ear shot 하면은 사람의 목소리가 닿는 거리를 ear shot 그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보면은 a person content to sit with you 당신하고 기꺼이 옆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 and criticize others 그러면서 옆에 와 앉아서 남에게 비판하는 사람 덥석 당신 옆자리에 턱 와가지고 남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will speak 말할 것이다 critically 비판적으로 말할 것이다 of you 당신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out of ear shot 하니까 이 표현은 목소리가 닿는 거리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신 없을 때 이 표현 한번 써보실래요? out of ear shot 당신 없을 때 그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 먼 거리에 있을 때 out of ear shot 이런 표현 다시 정리를 하면 당신 옆에 앉아서 타인 비판하는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a person content to sit with you and criticize others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게 out of ear shot 당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할 것이다 will speak critically of you 이때 오브는 뭐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 person content to sit with you and criticize others will speak critically of you out of ear shot out of ear shot 이라는 아주 새로운 표현을 건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루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퍼뜨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 등등등 재밌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사의 어록 주제 가지고 우리 이야기해요 是我 ains HYS 유행사의 어록 주제 잠시 유행사의 어록 주제 그리고 estad pode 그래서 중 Bangladesh